할머니, 어머니 건강하기만 하세요 난 더 예뻐지고 싶은데 나도 여자란다 이 할미 소원도 더 젊어지고 예뻐지는 거야 하얀 피부에 기미와 검버섯만 없으면 훨씬 예쁠 두 분을 위해 DBH 화이트닝 기미 솔루션을 선물했다 써보니까 어떠세요? 어머 왜 진작 안 썼는지 몰라 여기 기미 하얘졌지 모공도 안 보이잖아 검은 칙칙한 피부가 하얘지니까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기미가 다 어디 갔니 기미 주름 여드름 확실히 좋아집니다 DBH 화이트닝 기미 솔루션